한 가지 허락되는 메시지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그러한 상황에 넣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병상 가운데 힘들어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누가 실현 가운데 처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저는 일생 평생 실현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병자로 만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크리스찬은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은 언제나 오늘도 건강하기를 오늘도 안전하기를 오늘도 평안하기를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벽이 부서지게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인도되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는 것에 그 반대의 일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те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병원에 아닙니다 호텔도 아닙니다 왕궁도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집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 자신이 태어나기에는 결코 합당하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 합당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가축의 먹이를 먹여주는 그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불결한 곳입니다 냄새가 많이 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시기에는 합당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예수님을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전 인류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 왕 중에 왕이시며 주의 주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이 세상 가운데 제일 낮은 곳에서 제일 작은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는 그가서 허락하셨습니까 왜 왜 자신의 기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누이셨는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자신의 아들이 만약에 태어나신다면 그 아이를 위해서 최선의 준비를 하십시오 그 아이를 위해서 최선의 준비를 합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최선의 준비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기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최고의 것으로 준비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기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 호텔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寝ることができるベッドも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낮은 곳에서 가축이 먹이를 먹는 그 구이의 누이게 하셨습니까 물론 마리아와 요셉이 있을 곳이 없었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하게 이렇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밖에 없다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그 가운데서 주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아까 상황에서도 마이너스と思える状況になって 시행 속에 가할 때 그 가운데 우연하고 누군가의 탓도 안하고 하나님의 그 섬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것이 허락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이라는 상자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아えてそんな状況을許されるか 왜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그 섬에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幸せなことばかり起こらないのか 복된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험 속에 왜 그렇습니까 불평불만 하고 싶어 눈물을 내게 하는 상황에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넣게 하십니까 어떻게神様 있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기아신 독생자에 더 좋은 곳을 준비하셨습니까 왜 구의에 누이게 하셨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실험 속에 처할 때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그러한 상황에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무 계획 없이 그러한 상황에 허락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반드시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탄생하신 예수님 왜 예수님께서 그 구의에 누이셨다는 것입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지상의 이 세상의 제일 낮은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셨습니다 그 의미는 이 세상에 따라오는 전 인류를 성기는 자로서 성기는 분으로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기는 분으로 이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왕은 성김을 받기 위해 존재합니다 부하와 종들이 성김을 성겨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전 인류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 분은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성기는 분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필리핀의 필리핀 2章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필리핀 2章 6절부터 8절까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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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그 모든 프라이드를 취하지 않으시고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란 모든 프라이드를 다 버리시고 사람의 형체를 지니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섬기는 자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십자가의 그 죽음까지 복종하시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원래 우리들은 죄인이 받아야 될 그 십자가형 예수님께서 대속하셔서 받으셨습니다. 죄를 체험하지도 않으셔도 괜찮은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 이유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사람의 모습을 취하시고 태어날 필요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죄인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이 세상에서 탄생하시고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의에 누이셨다라는 그 의미 속에 모든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미가 없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연하게 이렇게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허락된 상황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당신이 허락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모든 것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허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그리고 허락되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끝남이 아니고 마지막이 아니고 결과가 아닙니다. 지금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계획이 성취되어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아 1장 9절입니다. 예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는 일을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확실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시련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집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도 괴로움이 함께합니다. 이 세상에는 환난이 있습니다. 예수아 1장도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환난이 있느라 이 세상에는 환난이 있느라 이 세상에는 환난이 있느라 しかしその 후에 축복의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후에 축복의 말씀하십니다. 勇敢でありなさい 반대할지라 이 세상에는 환난이 있느라 하지만 너희들은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것을 쓸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요한복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 16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우리에게는 평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우리에게는 환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한이 있느라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는 환난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한나흔을 당하나 담대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였노라 아멘 유한이 있느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확실하게 실현는 있습니다. 강야를 건넬 일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 말라 필요한 이상으로 너무 근심하지 말라 일어나세요 지금 일어나세요 앞으로 향해 나아가라 오늘 우리들은 지금 허락되어 있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지금 허락되어 있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지금 허락되어 있는 상황을 당신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그것을 희망으로 받아들입니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당신입니다. 지금 허락된 상황 가운데 불평불만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런 허락된 것 한 가지 더욱 주님을 향해서 찬양을 드리며 나아가야 할까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라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 손을 두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하는 여러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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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끝은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규정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위해 이민들이 허락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데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우겠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력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에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이세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여기 계신 여러분을 위해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주위에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한 이유 예수님께서 그 위에 누이신 이유 그것은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당신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위에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삶 속에 좋은 것을 얻기 위해 그가 주위에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자신을 잘 먹기 위해서 자신을 성공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그가 주위에서 우리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날에는 모두가 구원 받고 영생에 허락되고 단지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벌써 여기 있는 우리를 섬겨주셨으며 여러분도 잘 알 거실 거에요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받게 돌아가시고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인들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흥분을 예수님께서 대속하셔서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 모든 인들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안아도 되도록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그 형벌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벌써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이 심판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별망으로 나가지 않게 당신이 더 이상 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욕의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미 20시간 후에 당신의 십자가가 당신의 욕을 당신의 십자가를 모든 것을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형벌을 받았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멸망받을 그 예수님께서 대신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나의 죄를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면 내가 못 박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죄인을 대신하셔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내 죄를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을 고백할 때 그 순간 모든 죄사함이 허락됩니다 그리고 영생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단지 한 가지입니다 당신의 죄를 대신하셔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으로 풍도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구원 받은 이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믿고 영접하는 여러분이시기로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들이 대신하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탄생하는 탄생을 기념한 축하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예배 중심에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우리들의 구세주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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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